최근 우리 대한민국 방산업계는 폴란드 정부와 총 20조원 규모의 무기 수출 계약을 체결하는 등 무시무시한 성과를 올려 세계에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폴란드의 옆에 있는 독일도 예의는 아닙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독일은 2차 대전 때 자신들이 제작한 각종 무기들로 세계정복을 노린 역사가 있는 전통적인 군사강국이자 공업강국인데요. 그런 나라가 우리 방산업계를 눈여겨보고 있다는 것은 우리의 수준도 그들의 필적할 만큼 성장했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독일 미디어만 봐도 알 수 있는데요. 독일 국영방송인 도이체 벨레는 최근 기획 특집 방송을 통해 한국산 무기가 가격 경쟁력이 있고 품질도 좋다고 소개했습니다. 다른 방송사도 아니고 국영인 DW에서 왜 이렇게 특집 방송까지 하며 우리 무기를 높이 평가한 것일까요? 그 내막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번에 화제가 된 특집 방송 이전에도 DW는 우리 방산업계를 관심있게 다뤘는데요. 7월에 나온 이 기사는 제목부터 한국은 어떻게 무기 수출을 늘렸는가? 라며 K2 전차 1000대를 폴란드에 수출한 것 등 우리 방산업계가 이룬 성과들과 그 비결들에 대해 상세히 다뤘습니다. 이 기사 말미에서도 우리 무기에 대해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건 아니지만 가격 경쟁력과 좋은 품질을 갖추고 있다며 호평한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건 아니지만 이라는 표현이 거슬리실지도 모르겠지만 미국과 같은 전통적인 군사 초강대국을 염두에 둔 표현이라고 생각하면 칭찬났습니다. 애초에 우리 무기에 관심이 없거나 좋게 평가하지 않았다면 이렇게 별도 기사나 특집 방송 등으로 다루지도 않았겠지요. 미국의 CNN도 우리 무기와 방산업계에 관심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최근 CNN은 한국을 미국과 러시아, 프랑스에 이어 세계 4대 방산 수출국으로 만들겠다는 우리 정부 계획을 집중 조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작년 말 기준 한국 무기 수출액은 5억 6,600만 달러로 세계 10위 수준이지만 한국이 목표 달성을 위한 단계를 차근차근 밟아가고 있다고 평했는데요. 이와 관련해 한국은 이미 방산 메이저리그에 진입한 것으로 관측된다며 우리 방산업계를 K-POP과 K-무비, K-드라마에 이은 K-아스날이라 불렀습니다. 이제 방산업도 우리 대한민국을 대표할 수 있을 만한 사업으로 성장했다는 거죠. 미국이야 우리의 오랜 우방이고 대중 대러 정책에 있어 중요한 파트너 중 하나니 이렇게 관심을 쏟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한데요. 같은 우방이긴 하지만 저 멀리 떨어져 있어 군사적으로는 큰 연관이 없어 보이는 독일이 왜 우리 방산업계에 관심을 쏟는지에 대해 궁금해하실 분들이 많을 겁니다. 이는 DW의 특집 방송 내용을 자세히 보시면 알 수 있는데요. DW가 방송을 통해 집중적으로 다룬 한국 무기들은 FA-50 경공격기와 K2, K9 자주포 등입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지요? 네, 그렇습니다. 모두 폴란드가 총 20조원이라는 거액을 투자하면서까지 사기로 한 무기들이지요. 이를 보면 DW가 특집 방송까지 마련해 우리 무기를 집중적으로 다룬 이유가 단순히 우리에 대한 호기심 빼문이 아니라 폴란드를 향한 무기 수출임을 알 수 있습니다. 독일에서 특집 방송으로까지 대폴란드 무기 수출을 비중 있게 다루는 이유는 자신들이 폴란드에 수출했을지도 모르는 걸 우리가 대신 차지했기 때문인데요.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한 뒤인 4월 독일은 폴란드 정부에 우리 대신 우크라이나에 전차를 지원해주면 그로 인한 전력 공백을 독일 전차로 메울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자신들이 직접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면 러시아에 반감을 사 천연가스 등이 끊길 수 있으니 이런 방법을 쓴 건데요. 폴란드는 독일의 약속을 믿고 전차를 포함한 여러 무기를 우크라이나에 지원했고 이 무기들은 우크라이나가 현재까지 러시아에 맞설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여기까지는 좋은데 독일이 약속한 전차는 그게 약속대로 폴란드에 갔다면 20조 원 계약이 아니라 143억 7천만 유로 계약이 되었을 거고 주인공도 독일이 되었겠지요. 엄밀히 말해 독일이 약속을 지키지 않은 건 아닙니다. 실제로 독일은 네오파드2A4 전차를 폴란드에 보내긴 했습니다만 그 규모가 겨우 20대고 모두 사용할 수 없는 상태라 수리해야 하는데 수리 기간만 1년 이상이 걸리는 수준이었습니다. 참고로 폴란드가 우크라이나에 보낸 전차가 200대 이상인데 그 10분의 1 정도의 상태도 완전 폐급이니 환장할 지경이지요. 이에 빡친 폴란드는 독일을 상대로 24대를 추가로 공급해달라고 해 협상까지 이뤄졌지만 결국 무산되었습니다. 협상에 참여한 관계자 말에 따르면 독일 연방정부가 나눠줄 수 있는 전차가 많지 않은 게 현실이라는데요. 상황이 이 지경에 이른 걸 본 시몸신 쿠프스키 벨셋 폴란드 외무차관은 독일의 약속은 사기로 판명났다며 맹렬히 비난했습니다. 적어도 표면상으로는 이 정도로 직설적인 표현은 하지 않는 게 외교 관리임을 생각하면 폴란드가 느낀 배신감이 얼마나 큰지 짐작이 가지요. 폴란드만 독일 말대로 했다가 통수 맞은 게 아닌데요. 독일은 폴란드와 비슷한 시기에 슬로베니아, 체코, 슬로바키아, 그리스 등에도 폴란드에게 했던 것과 똑같은 약속을 했습니다. 이 나라들도 그런 독일의 약속을 믿고 우크라이나에 전차를 지원했는데요. 그러나 이 나라들은 폐급에 수도 적어서 문제지만 일단 전차를 받을 수는 있었던 폴란드와 달리 관련 합의조차 지지부진한 상태입니다. 그나마 슬로베니아에는 1970년대에 만들어진 마르더 장갑차라도 주기로 하기는 했는데요. 2020년대에 70년대 장갑차를 쓰라고 주는 건 누가 봐도 선을 넘어도 너무 넘는 행위. 당연히 슬로베니아는 그보다 최신형인 복서 장갑차를 달라고 했지만 독일은 복서는 우리 군대가 쓰기에도 물량이 부족하다며 거절의 협상은 계속 평행선입니다. 한때 세계 누구나 전차하면 가장 먼저 떠올리는 나라였던 독일의 체면이 말이 아니네요. 한때 세계 최강의 전차군단을 자랑하던 독일이 어쩌다 이 지경에 이르게 된 걸까요? 이는 독일의 역사와 주변 정치적 상황을 봐야 이해할 수 있습니다. 독일은 2차 대전 당시 전차를 포함한 여러 무기체계에서 세계 최강 수준을 자랑했지만 이 무기체계들은 나치의 각종 전쟁 범죄에 이용됐는데요. 이에 대한 원조의식 때문에 독일인들은 자연스럽게 방산업 육성을 주저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서독과 동독으로 분리됐던 독일이 1990년 통일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소련도 무너져 방산업을 육성해야 될 외부적 요인도 사라졌는데요. 이러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현재 독일의 국방비는 GDP의 1%를 살짝 넘는 수준에 그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적은 국방비와 통일 이후 평화가 지속되는 상황 탓에 독일군이 기존에 쓰던 무기와 장비들은 방치되거나 폐기되었는데요. 단적인 예로 통일 이후 30년이 지나는 동안 전차는 6,779대에서 806대로 전투기와 헬기는 1,337대에서 3,45대로 급감했습니다. 이러니 우리 군대도 쓸 물량이 없다는 말이 나올 수밖에요. 폴란드 등 믿고 있던 독일의 통수를 맞아야 했던 나라들이 대안으로 선택한 곳은 다름 아닌 대한민국. 폴란드는 우리로부터 20조원 규모의 무기들을 수입하기로 한데 이어 AS-21 레드백 장갑차도 도입하려 하고 있는데요. 독일의 최신 장갑차인 링스가 우선 협상자 자리를 놓고 레드백과 경쟁하고 있지만 독일의 뻥카에 크게 대인 폴란드가 독일 손을 들어줄리는 없기에 사실상 도입 확정이라고 봐도 됩니다. 이미 폴란드 육군은 레드백을 제18기계화사단에 배치하고 자국산 장갑차인 보르숙과 함께 주력 장갑차로 운용하기로 하는 등 상당히 구체적인 운용계획까지 짜놓았는데요. 이외에도 K9 자주포에 탄약을 공급하는 역할을 하는 K10 장갑차의 국산화와 K239 천모 다연장 로켓포 도입 등에 대해 탄화 디펜스와 논의하는 등 다른 무기들도 추가로 들여오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완전히 한국 무기에 맛을 들였다 해도 과언이 아니네요. 역시 독일한테 크게 대인 슬로바키아도 우리 무기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쪽은 아예 전세기까지 대절해 야로슬라프나드 국방부 장관을 단장으로 한 30여 명의 사절단을 한국에서 열리는 방산전시회인 DX코리아에 파견했습니다. 나드 장관은 DX코리아 개막식 후 KF-21 전투기와 FAO-10의 개발사인 한국항공우주산업의 강고영 사장과 직접 면담하는 등 우리 전투기를 눈여겨봤는데요. 특히 폴란드가 48대나 수입하기로 한 FAO-10에 큰 관심을 보였다고 합니다. 이후 나드 장관은 우리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 만나 국방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해 우리 무기 도입을 진지하게 고려하고 있음을 표명했는데요. 현재 FAO-10 외에도 나드 장관 등 슬로바키아 사절단의 눈을 사로잡을 무기들이 다수 전시 중입니다. 내년에 전력화될 예정인 소형 무장 헬기의 실물기는 물론 이를 기반으로 개조한 소형 다목적 헬기도 공개됐습니다. LAH는 상황에 따라 각종 특수 임무에 맞는 장비들을 장착할 수 있어 유연한 작전 운영이 가능하다는 큰 장점이 있는데요. 장착한 장비에 따라 지휘통제기, 특수작전공격 헬기, 정찰기 등 여러 용도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LAH에 기반이 된 LAH는 MD500과 AH1S 코브라 등 구형 헬기를 대신하게 되는데요. 수킬로미터 거리에서 적 전차를 타격할 수 있는 공대 지휘도탄은 물론 20mm 터렉과 70mm 로켓탄 등으로 무장하게 됩니다. 이 밖에도 한국형 다목적 수송기와 KF-21의 함재기 버전인 KF-21엔 수직 2착륙 비행체인 UAM 등도 전시 중이니 마음껏 구경하고 원하는 거 다 사갔으면 좋겠네요. 이외에도 에스토니아와 루마니아도 군 총책임자가 DX 코리아에 참석하는 등 유럽 여러 나라들이 우리 무기 도입을 진지하게 고려하고 있습니다. 행사장을 찾은 마틴 헬엠 에스토니아 국방군 총사령관은 한국 무기 체계에 관심이 많다며 시스템적으로 기존에 자신들이 쓰던 무기들과 비슷한 점이 많은 게 가장 중요한 이유라고 우리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밝혔는데요. 이들을 포함해 무려 40여개 국가의 군 관계자들이 DX 코리아에 참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걸 보면 독일이 국영 방송에서 특집으로까지 우리 무기와 방산업에 대해 다룰만도 하네요.